우리 테트라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게 오늘도 물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뭐 한 1회 요정도씩 환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물생활에서 환수는 그냥 묻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테트라들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 아래에서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저께 수초를 심을 때 그 사료들이 너무 바닥에 많이 흩어져서 오늘은 따로 먹을 걸 주지는 않았고요 보자 한 이 정도면은 우리 테트라들이 좀 이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가까이 해볼까 와 그런데 지금 이 남아있는 테트라들이 처음에 넣었던 50마리 가량 해서 거의 뭐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죽어 있는 우리 테트라들을 보면 다 몸이 녹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무슨 질병이 있나 새우가 새우가 지금 테트라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어저께 혼나더니 테트라한테 두드려 맞고 애플 스네일한테 달라붙어 있네요 너무 귀여운데 더 가까이 가볼게요 아 이거는 가까이 가는 걸로는 안 되고 렌즈를 다른 렌즈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 가지마 빵상 아 예 보자 네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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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상